안녕하세요 랩탈 여러분 오늘은 연휴가 다가와서 택배에 관련돼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택배를 보통 주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랩탈 랩 말고도 다른 농물샵 아니면 다른 쇼핑몰 이런 곳에서 주문을 하죠 보통은 택배를 주문하고 나면 택배 배송하는 업체들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까지는 오늘 발송 2, 3일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써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루에서 이틀 소요된다고 써놨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배송한다 그러면 가끔 정말 가끔 인상 쓰시는 건 못 보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화내지 마시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재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발송이 그렇게 됩니다 하루 이틀 걸립니다 라고 기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요 웬만해선 저희가 당일 발송을 해요 당일 발송 당일 발송을 해서 오늘 발송하면 내일 도착 보통 2시까지 시간을 정해놨죠 시간은 정해놨지만 그래도 늦게까지 저희가 바쁘지 않으면 늦게까지 택배 송장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음날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발송을 하면 그 다음날 도착을 해요 오늘 발송하면 내일 도착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고 물론 제주도나 섬지역, 도서지역이나 이런 곳 수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음날 도착하게 됩니다 그거는 알아두세요 저희 말고도 딱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 도착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주문하신 곳에서 발송을 안 한 거예요 발송을 안 한 거고 2, 3일 소요됐다 그러면 2, 3일 전에 소요됐다 가끔 어떤 택배사의 어떤 문제 노조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와서 아니면 눈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그 다음날 도착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택배는 다 똑같아요 금요일이 문제죠 저희는 주말 배송이 없어요 살아있는 생물을 발송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오후 2시가 택배 마감이에요 마감인데도 2시 이후에 주문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발송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까지 진짜 힘들게 택배 열심히 싸가지고 늦게까지도 계속 확인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는데 물론 바쁘면 포장을 못해요 못 보내드리고 그리고 주말 배송을 못하는 이유는 깃두람이나 살아있는 것들이 1월날 택배사들이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도착해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름철 많이 더울 때나 겨울철 많이 치울 때 이럴 때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살아있는 기뚜라미 위럼 이런 애들도 물론 다 죽어요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말 배송을 안 하고 그러면 용품만 주문하면 배송 안 해주나요? 용품 몇 건 때문에 택배 소장님이 토요일날 안 오세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아예 저희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배송이 없으니까 주말에 배송이 안 되겠죠? 그러면 금요일날 2시 이후에 주문을 해서 주말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발송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송이 많이 지연돼요 지연되면 또 그거 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세요 화를 내셔서 저희한테 뭐라 그러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다 올라와 있어요 배송 기간 어떻게 되고 뭐 주말 배송 안 되고 이런 거 나와있으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급하다 너무 급하다 하면 매장으로 연락을 주세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주시면 제가 최대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전화해서 네 빨리 받으실 분들은 급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택배를 저희가 지금 거의 18, 19년? 19년 이제 돼가고 있는 거 같은데 19년, 20년? 한참 오래 됐어요 택배를 보낸 지 오래 됐는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도 그렇고 매해 나타나요 오늘 받고 싶어요 오늘 주문했어요 근데 오늘 받고 싶어요 오늘 배송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쿠팡이나 이런 거 당일 배송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각 지역마다 그런 물류창고라는 게 있어서 거기 계약된 쿠팡하고 계약된 업체들의 물건을 거기다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 지역에서 바로 배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송지가 서울이면 서울이 아니라 그 지역 해당 지역에 시작돼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당일 배송이 돼가지고 그 당일 주문했는데 그날 받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어서 그날 저녁에 주문해서 몇 시까지 새벽에 받는 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랩탈리아는 서울에만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만 있는데 물건을 저희가 그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마다 놔둘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왜 여기는 오늘 주문했는데 오늘 배송 안 해줘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좀 어린 친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신 거 같은데요 당일 배송은 없어요 당일 발송은 있어요 발송은 저희가 보내는 거 택배사한테 물건을 보내는 거 배송은 택배 아저씨들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거 당일 배송은 안 됩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업체들 쿠팡이나 이런 데 업체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들은 다 똑같고 살아있는 생물인은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디다 맡겨놓고 누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건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 연휴 기간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인데 여러분들 추석 때 한결같이 또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화를 내요 내가 주문한 지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 뭐 7일이 넘었는데 며칠이 됐는데 왜 아직도 배송을 안 해요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공지상 올려놨는데도 공지상 안 보고 화를 내시거나 열받아서 나 취소할래 하고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한결같이 나타나요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대기업 대기업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계약되거나 아니면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명절에도 배송을 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는데 왜 배송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화를 내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택배 연휴 기간에는요 택배사에서 물건을 수거해서 그 수거한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배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연휴 기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선물들을 주고 받아요 그 량이 일반 택배 기간에 비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일정 기간까지는 수거를 하고 그 다음 연휴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배송만 해요 그 물건 쌓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것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건이 저희가 아무리 포장을 해놔도 가져가지 않아요 아예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음 저희가 배송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에요 저희가 배송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 기간 때는 길게는 뭐 10일 12일 이렇게 짧게는 7일 8일 연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연휴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문하고 받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지사항이란 거를 미리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하는데 안 보시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더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택배 연휴 기간에는 저희가 정해진 걸 제외하고 저희가 그리고 택배가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택배 저희 말고도 다른 업체들 배송하는 업체도 많겠죠 그 업체들에서 택배 물량이 연휴 기간 배송 못하는 기간 동안 쌓였겠죠 그 물량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 물량을 택배사에 수거해서 그 다음날 배송을 할 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 시간 내에 배송을 못 해버리면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되고 나면 용품이나 먹이류 잘 죽지 않는 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택배 포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물은 그 다음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지연되도 하루 정도 지연되도 문제되지 않게 저희가 포장을 하겠죠 당연히 안전하게 연휴 기간 동안 배송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오래 기다려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좀 더 드려요 예를 들어서 트랜툴라 주문하면 10,000원짜리 주문하면 저희가 만원짜리 서비스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크게 더 비싼 걸로 보내드려요 그 기간 동안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또 연휴 기간 동안 알면서도 또 주문해 주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또 고맙다고 저희가 연휴 선물 겸 해서 또 서비스를 더 챙겨드리고 이루고 있어요 뭐 따로 영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못 챙겨드리지만 네 타란툴라 주문할 때는 같이 포장할 수 있죠 아시겠지만 타란툴라 포장은 저희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문 들어왔을 때 그 배송에 같이 넣어서 보낼 수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로 더 챙겨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연휴도 타란툴라 필요하시다 하시면 분양 받으실 때 랩탈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빼목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 가끔씩 보면 주문을 여러 건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주문을 여러 건 주문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택배비를 묶음 배송해서 저희가 시간을 뽑을 때 시간도 중요해요 저희가 뽑아서 한번 택배를 싸우고 나서 맨나중에 또 한번 더 찾기는 하는데 금요일이나 이럴 때 다른 요일이에요 택배를 주문하시고 따로 추가로 주문하시면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추가 주문을 해 가지고 따로 배송 같이 해주세요 묶음 배송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을 써 주시는 게 좋아요 묶음 배송을 해주세요 라고 써 주셔야지 저희가 차고 없이 보내드리는데 그런 거 안 써 주셔도 저희 눈에 띄으면 당연히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 때 주문하셨어요 저녁 때 7시 그리고 또 9시 10시 11시 이렇게 주문하신 것들은 그 다음날 오전에 한번 뽑고 오후에 한번 뽑는데 2시 마감이죠 2시 마감 때 한 번 더 뽑을 때 그때 이제 확인이 되면 같이 묶음 배송 해드리고 묶음 배송 할 때는 택배비가 계산된 것들 계산된 것들은 따로 적립금으로 여러분한테 넣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 주문했는데 벌써 배송준비나 취소가 안 되고 다시 주문하려고 할 때 택배비가 붙어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되죠 이런 경우 꼭 주문을 할 때 묶음 배송을 해달라고 꼭 기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적립금으로 택배 한 건에 대한 붙어있는 것들을 따로 해드리거나 아니면 무통장 입금이다 그러면 택배비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용품 금액 입금해 주시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택배 그 사이트 질문은 저희가 오전 중에 한 번 체크하고 나서 체크를 잘 안 해요 근데 핸드폰은 그나마 잘 보고 그리고 평일이다 월요일이 아닐 날은 문자를 남기지 않고 전화를 주시는 게 더 확실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택배비 여러분들 이중 부과되지 않고 저희가 또 일일이 여러분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웬만해선 다 찾아내요 찾아내서 해드리고 어쩔 수 없이 벌써 택배가 포장이 돼서 끝나버리고 저희가 송장 돌릴 때 확인되거나 이런 경우는 두 건이 그냥 따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나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너무 텀이 길어버렸던 거죠 전날 주문하고 그 다음날 3시나 4시에 주문하거나 2시 이후에 주문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월요일날 특히 바쁜 날 택배방 엄청나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날 또 실수가 일어나서 못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날은 꼭 묶음배송 해달라고 써놓으시거나 꼭 문자를 남겨놓으시거나 월요일이 아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추가로 주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택배비 이중 부과 안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 건 주문하시건 아니면 추가로 주문을 하시려고 하시건 무조건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나 이런 것들 주문한서에 기재를 해놓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메뉴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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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